와우, 바로 이거지? 짜잔! 짜잔! 주는 거야? 그럼, 이랬잖아. 그 돈 이리 내나, 꼬메가. 나머지도 다. 흠, 고맙다. 아직도 우마 부하질이냐? 아니면 네가 훔친 건 그냥 네가 먹는 거냐? 이거, 이거, 이거. 정말 반가운 얼굴이네. 안녕, 해리. 네가 온 걸! 우마가 알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우마는 절대로 자기 밥 그릇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. 어, 뭐, 괜찮아.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. 우마 허락 없이 가능하겠어. 잘되란다. 노스레야겠네.